제일 힙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타는 곳 타는 곳,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 삽시다 제가 사고 싶은 거 하나 골라도 돼요? 네, 골라보세요 제가 여수 출신이니까 여수 엑지포 키링을 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스킹 데이터도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 이렇게 많으면 나는 못 골라 제가 골라볼게요 약간 파릇파릇한 포항역입니다 이따가 또 저희 여행 기록장 살 거잖아요 이거 하나 사줘, 똑같은 거 같아 마음에 드는 역 하나만 골라주세요 진주 역 네, 진주 이거 하나 고르고 뭐예요? 마그넷이에요 마그넷 하나 살까요? 아, 귀엽다 여수... 이거 어때요? SRT 어, 좋아요 이게 조선 동신사를 컨셉으로 만든 여행 기록장이에요 우리 SRT가 정복복곳을 가듯이 조동동신들도 그 당시에 정복을 누비면서 썼다 이런 컨셉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여행 기록장입니다 누가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이거 하나 살까요? 이거 재고를 제가 밑에 한 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올리브영 한 번 가보셨어요? 올리브영의 두 곳으로 진짜 꺼낸다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쇠도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요 이것도 재고 하나 한번 꺼내주실래요? 네 네, 고객님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야심찬 시장 이거 하나 사시게요 빨리 빨리 준비하라고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약간 내 맘대로 고르는 것 같은 느낌? 맥세이프 스마트톡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노란색 노란색? 오케이, 그럼 노란색으로 에어커프로 가지고 계세요? 어, 그럼요 이것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랐었죠, 스트랩은? 갤럭시 워치랑 애플 워치 대귤대귤도 하나 살까요? 대귤대귤대귤? 대귤대귤iende? 대귤대귤면 어떻게 사죠? 여기 이렇게 담겨져서 귀엽다 이거 그냥 집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두 개 다 두 개 하나 더 похож 저것도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네 이거 진짜 사고 싶어요? 아니 럭키박스에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응 그때 없으면 그때 사는 걸로 아 정신차려 우리 Republican 하하하하 그럼 저희 롤케이크 하나 사는 걸로 할게요 네 다 사신거죠? 네 다 뜯어요 저희 이거 결제... 맞네요 한두초간이에요? 결제 얼마 안 됐어? 저희가 이거 저장해뒀다가 이따가 와서 결제해뒀다 감사합니다